안녕하세요. 홍디바입니다. 자, 제가 핸드폰을요. 노트20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영상이 좀 낮으셨을 거예요.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스피커는 아, 이분 대단하신 분이시죠? 골드문트 에필로그를 한번 튜닝을 해드렸었죠? 기억하실 거예요. 그 에필로그에 소리가 너무 좋으셨나 봐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는 또 한번 질러주셨는데 유닛을 바꾸셨습니다. 유닛의 골드문트에 기존 골드문트에는 스캔스피크가 달려있었어요. 스캔스피크가 장착되어 있던 거를 지금 스카닝, 지금 보이시죠? 스카닝 OH 자, 너무 많이 당겨졌어요. 잠깐만요. 제가 너무 크게 당겨졌죠. 죄송합니다. 스카닝 OH 그리고 베를륨 트위터 자, 이 조합으로 바꾸셨어요. 지금 위만 바꾸신 게 아니라 밑에도 자, 그리고 당연히 크로스오버가 지금 바뀌어지겠죠? 지금 이제 기존 아주 럭셔리 했던 크로스오버 이게 지금 네트워크 비용만 해도 꽤 비쌌었던 네트워크예요. 이거에서 또 보정이 들어가겠죠? 자, 소리를 지금 잡고 있는 중입니다. 튜닝 중인데 오늘 이거는 뭐 조금 까다로운 작업이라 이건 좀 더 두고 보면서 계속 반응을 지켜보겠죠? 오늘 측정기로 계속 측정하고 계속 그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음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 이게 참 과감한 투자인데 보통 사람은 하기가 힘들죠. 이 투자를 자, 전체 다 보이시죠? 자, 갈게요. 음악 자, 전체 다 보이시죠? 자, 전체 일단 이게 자 이제 그 뒤에 어떻게도 바뀔지 궁금해지시죠? 자 그 다음 동영상 또 튜닝 과정 또 찍어서 올려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